오늘의 일을 시작합니다. 소금을 담아줍니다. 고추장 소금을 부서기 고춧가루 소금을 구워줍니다. 소금을 부서기 매운 날씨가 정말 맛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릇에 썰어주세요 매운 물 물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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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유 양파 옥수수 야채 김치맛 계란 Emm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대박인데? 엄청 시원한 것 같아 시원하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애요 완전 맛있어 이거 육수 산거야? 많이 만들었지 사먹는 건 똑같은데? 하나를 기름에 넣어 줍니다 하나에 부담 다진마늘 매콤한 마늘 다진마늘 이번엔 고춧가루 다진마늘 그리고 계란 그리고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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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과 버섯을 볶아줍니다. 연고기 얇는 양념을 삶아줍니다. 양념을 볶아줍니다. 고추냉이 고추냉이 고추 고추냉이를 계란 볶아줍니다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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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도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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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 너로 고춧가루 팽이버섯 마늘 맛있네 맛있는데 먹을까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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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국물이 되게 진하다 내가 일부러 단면도 넣었는데 오 이거 갈비탕이지? 응 떡갈비탕 오 단면 맛있다 뭐야? 여자자? 응 응 대박 맛있어? 응 음 전자먹기 잘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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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오버섯 치즈볼 치즈 치즈볼 엎드라거리는 설탕과 계란을 만들어주세요 설탕을 넣어주고 엎드라거리는 계란과 함께 넣어줘요 계란에 넣어주세요 저의 야채를 넣어주세요 먼저 계란을 넣어주세요 엎드라거리는 제거 계란에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에 넣어주세요 소금 소금 양파 이제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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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네즈 고기로도 넣어주세요 크루에 옹호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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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듬뿍 마요네즈 목불 마요네즈 버터 마요네즈 새우 식김이 소금 재료를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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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비주얼이 장난 아닌데? 완전 맛있는데? 영양 괜찮아? 응 매콤한게 딱이야 콩나물을 같이 먹어야겠다, 넣어서. 응. 오늘 버섯이 좀 맛이 다른데? 그래? 맛간장 써서 그런가? 맛있어. 버섯 여섯. 고추에 물. 매운 무울 소스를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주세요. 콩나물 고춧가루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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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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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국물 진짜 심하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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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또 후기 주문 후추 새우튀김 아침에 다가오는하게fly 굿나무 먹어볼까요? 구추랑 똑같아요 너무 맛있다 역시 여름에는 이런 걸 먹어줘야 해요 너무 맛있다 오늘 영상은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